케일은 놀라운 슈퍼푸드로 높은 영양 가치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풍부한 비타민 K와 C, 그리고 식이 섬유다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좋습니다.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눈, 건강과 피부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케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케일에 포함된 고이트로겐 성분 때문입니다. 따라서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. 케일 샐러드를 쉽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합니다. 신선한 케일잎을 잘 씻어 손으로 잘게 찢어주세요. 그 다음 방울토마토, 아보카도, 그리고 구운 병아리콩을 추가합니다. 드레싱으로는 올리브유, 레몬즙, 소금, 후추를 사용해 간단하게 만들어보세요. 모든 재료를 잘 섞어 씹히는 맛과 신선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케일은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